여기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 마음이 잘 흘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다른 찬장 한번 봐봐 제 머리색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붉네요! 굉장히 붉네요! 뜨거워요 좋겠습니다 머리색이 굉장히 불타오르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YTWOP 전에 마지막 곡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려고 했던 곡은 마이크드랍이 마지막 곡이었죠 뭐?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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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실 이 프로그램이 나와요? 우리 한 번 더 해야 돼요 지금 좋아요 좋아 좋아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예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마지막 앵크로 곡은? 어떤 곡입니까? 어떤 곡입니까? 물음이 뜨겁고 불타올은 나왔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어떤 곡이래요? 혹시? 불타올은 장면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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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